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쓸모없어진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떤 사회가 얼마나 슬기롭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만한 질문이 바로 쓸모없어진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입니다. 오늘은 지상파의 졸린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통신위원장의 주장입니다. 7월 20일날 한 상역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잔여인기를 마치고 새인기를 출범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의 재정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적자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상파의 tv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왔던 kbs 수신료의 인상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이슈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더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절한 설명을 더합니다. 지상파 수익구조를 보면 한 해 700억씩 적자를 냅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무너져가면 프로그램 생산기지로서의 존재가치와 공적 프로그램 품질 등 시청자 피해는 불문가집니다. 그러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kbs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상혁 우연장 후보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간 동결되었던 kbs 수신료를 적절히 인상할 때가 왔는데 kbs 수신료 인상으로 여유분이 생긴 방송광고 매출을 다른 방송으로 옮기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우상호 의원의 설명에 그렇다라고 동의하면서 현재 지상파 재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어서 그는 현재 몇 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 완화로는 어려움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할 상황이 왔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시 생각해봐야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고객들이 찾지 않는데 고객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고객이 찾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고객이 찾지 않는 조직이나 고객이 찾지 않은 설비를 누가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지상파 문제의 본질입니다. 마침 이 이야기를 하던 날이 kbs가 검은 유착에 엄청난 오보를 내고 kbs 9시 뉴스 로 사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kbs든 mbc든 오보와 날조 그런 기사의 상당 부분 이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지상파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상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지상파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7월 20자 중앙일보에 kbs 수신료 올리나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몇 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정권 납발수 kbs는 없애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kbs는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kbs와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IT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몇 분의 책을 갖고 있는 최재봉 성중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50% 이상의 지상파와 케이블이 아닌 유튜브를 봅니다. 개인 크리에이터 유튜브가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상파 어린이 tv 프로그램 시청률이 거의 0%대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 엘리트 pd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지상파의 민낯입니다. 매체가 유튜브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저녁 7시 이후에 이용매체로 보면 56.7%가 유튜브를 봅니다. 지상파 tv와 케이블 tv는 각각 18%와 9%로 내려앉는 것과는 대조됩니다. 기존 매체의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지상파 문제의 본질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그런 it 분야의 거대한 흐름뿐만 아니고 지상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분도 일정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편파성이 더해지면서 더더욱 손님이 찾지 않는 그런 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트렌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없다면 현재의 지상파를 존립시키기 위해서 납세자들이 아무 인연이 없는 납세자들이 보지 않는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재원을 채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익명의 국민들에게 kbs를 먹여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 먹는 하마 같은 조직을 왜 국민들이 먹여살려야 되는가 이렇게 볼맨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의 의견난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